아! 모자 요원 이게 미션 수행을 위한 가방이다 비밀번호는 1 0 0 8 잊지 말고 알았지? yes sir 미션 성공하고 올게요 대장 털모자를 만들어야 생명을 살리는 으쨰 드디어 도착이다 아기가 있는 곳이 여긴가? 오 노노노노 더러운 가위 안될 깨끗한 걸로 해야지 장갑 소독된 면도칼 대출 클릭 자르고 끼우면 됐다 워? 40도? 오 마이 갓 뚝뚝뚝 아기 문 열어주세요 아 배가 고프구나 그렇담 영양 녹축 가루 미션 클리어 손도 깨끗해야 해 향균 비누 미션 클리어 와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군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야 모자와 함께 전하는 당신의 따뜻한 후원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우리 함께해요